텐아시아 TV10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스 큐디빗입니다 네 저희가 가을을 맞아 이렇게 텐아시아 TV10에서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저희는 더운지 모르고 가을을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자 오늘 되게 아가씨스럽지 않아요? 오늘 컨셉은 아가씨입니다 나를 구원자 저 구원 좀 해주세요 네 아무튼 진짜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더운지 모르고 촬영을 진짜 재밌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텐아시아 TV10에서 이렇게 재밌는 화보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예 네 원래 패션 리더들은 계절을 앞서 나가서 안가셨습니다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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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지 추워 추워 앞으로도 저희 TV10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텐아시아 TV10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워 또 긁어 긁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